당연히 아니 엄마를 찾았는데 생각해봐. 엄마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해. 지금 이런 거잖아. 지금 문제에 봉착했어. 아니 엄마 그랬더니 내가 니 엠이다. 아니야. 내가 니 엠이다. 아니야. 내가 니 엠이야. 이런 거잖아.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울룰루인 거야. 어떡하니. 어떡하니. 아니 처음에 어떻게 했겠니. 처음에 어떻게 했어. 아니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처음에 어떻게 했어. 집합. 집합이 계속 집합해봐. 이런 거죠. 엄마들 집합해봐. 이런 거죠. 그래서 울룰루. 어머 어떡하니. 무한 집합이야. 그렇잖아. 나 지금. 나 지금.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적분이라는 걸 정립하고 싶은데. 나 지금 한계를 맞닥뜨리고 있잖아. 생각해봐. 역연산인데 여러 개면 그게 말이 돼. 야 역함수가. 역함수가 되려면 1대 1이어제 역함수인 거잖아. 똑같아요. 미분의 역연산. 근데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잖아. 미분의 역연산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교과서에 나오잖아. 적분의 미분의 역연산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야. 역연산이 아닌데. 역연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해결하지 마. 그런 거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을 했겠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걸 생각을 한 거야. 아니 매번 이렇게. 이럴 수 없어. 무한 집합으로 다룰 수 없어. 그럼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 아니야. 나 어떡해. 그래서 관찰하는 거죠. 드디어 사과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합니다. 막 뜯어봤더니요. 엄마 엄마들끼리 공통점이 있네. 이런 거잖아. 누구나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엄마들 뭐랜니. 뭐랜니. 상수만큼만 차이가 난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니 여러 개라서 우리의 목적은 얘를 하나로 취급해야 한다고. 얘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그래서 뭐니. 인테그레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적분에서의 이 인테그랄은 썰이 있잖아. 썰. 그치. 합했대. 그래서 영어의 썸의 s를 길게 늘어뜨려. 이게 무슨 상용문자니? 그건 썰이에요. 썰. 그건 썰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과거의 역사죠. 과거의 역사에서 그런 거고. 우리가 지금 현대수학에서 얘는요. 얘를 썸으로 안 읽잖아. 인테그랄이라고 읽잖아. 인테그랄이라는 뜻이 뭐냐면 통합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러분 사실은 소름이 돋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 마이크에서 나가는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들릴 때 우리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접속을 할 때 아니 내가 미국의 어떤 사이트를 접속하려면 아니 규약을 통합시켜야지.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약속을 정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어요. 모든 소통의 기본적인 창구들은 다 적분 개념이에요. 적분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인터넷 세상은 사라집니다. 끔찍하죠. 그렇잖아. 근데 난 여러온 때 우리나라 인터넷이 보급이 안 됐었다. 깜찍했죠.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때만 해도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핸드폰을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데 미친 거 아니야. 부끄럽네요. 그래서 근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든데 그래가지고 그런 걸 누가 들고 다니냐 이랬어요. 친구들이 다.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달라지게 한 장번인은 수학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인 거죠. 사실은. 이거 대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 고등교육 과정에서 가장 잘 만든 기호를 손꼽으면 미분이 아니라 적분입니다. 적분 기호가 정말 가장 잘 만든 거고 후순위가 DDX에요. 그 라이프니스 표기가 2순위입니다. 물론 2등도 대단한 거죠. 그죠? 1등은 인테그랄이에요. 어찌나 잘 만든 건지 생각해봐. 지금 봐봐. 아니 이제 뭐야 통합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똑같아요. 진시황이랑 또 진시황. 싸워야지. 막 싸워가지고 내가 왕이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당연히 1억이 내가 왕이야 이런 거잖아. 나 1억인데? 이랬더니 옆에 뭐야 2억이 나타나죠. 너 꿇어 이러면 꿇어야지 이런 거잖아. 서로 막 싸운 거야. 서로 막 싸우다가 야 도대체 누구를 그럼 대표로 뽑아야 될까? 정확한 말이야 이 말이. 이 말이 정확한 말이야. 뭐니? 니들 중에 반장 뽑은 거야 반장. 반장 누가 할래?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대. 그랬더니 뭐래? 2억이 나타나 이런 거잖아. 아니 아무나 반장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라이프니스가 생각한 거죠. 누구를 반장으로 추대하면 불만이 없을까? 이 얘기야. 이 얘기야. 그래서 그분이 뭐란 거야? 니들의 특징을 보니. 아니 전부 다 엑세 3승의 상수꼴이구나. 그래서 고유명사야 고유명사. 내가 너를 적분할 때 나타나는 적분 상수라고 앞으로 이름을 불러주고 불러주고 너를 대표로 뽑으면 이제 봐봐. 얘를 대표로 뽑았더니 얘가 또 불만이 생겨. 내가 1억인데? 아 내가 대표가 아니라니. 아 싸우자 이런 거지. 너 나와 이런 거지. 그럼 얘가 뭐래? 얘가 뭐래? 야 너도 나야 이런 거지? 그런 거잖아. 이게 정확한 용어예요. 굉장히 잘만. 여러분 적분 상수를 가볍게 배우지만 적분 상수의 개념은 절대 가벼운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통합하고 규격을 정하는 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제품에 전부 다 통합하고 규격한다는 거.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인터넷은 프로토콜을 뭐 한 거야? 통합시키면서 탄생한 거예요. 그게 안 됐다면 오늘날에 이 세상에 못 살아요. 그 작업을 수학적인 이 적분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